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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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그런 사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 왕국의 특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이 나왔는데 거기는 보니까 곰이 나왔어요 곰과 같은 거 곰과 같은 게 나왔는데 몸을 한쪽을 이렇게 끼울게 했어요 한쪽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이에 갈비대를 세 갈비대를 세 개를 물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짐승이 올라왔는데 표범처럼 생겼어요 표범이 아니고 표범처럼 생겼습니다 표범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등에 새의 날개 이 독수리 날개는 아닌데 좀 더 작은 날개겠죠 새의 날개가 몇 개요? 네 개 새의 날개가 네 개가 있어요 아까는 독수리 날개가 두 개였는데 이번에는 네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몇 개인가요? 머리가 또 넷이에요 그리고 책절에 가보니까 이제 이름도 몰라요 이 짐승은 그냥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다 이렇게 이런 짐승이 올라왔는데 그 짐승은 열 뿔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자의 머리 하나 곰 머리 하나 표범이 머리가 넷이니까 여섯 개가 되죠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 올라온 짐승의 머리 하나 일곱 머리 그리고 뿔이 마지막 짐승의 뿔이 열 개가 있기 때문에 일곱 머리 열 뿔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그 다니엘서와 게시록에서 보여주는 이제 악한 영 사단의 그 부하 짐승 그 사단의 역할을 이 지상에서 수행하는 악한 영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내 생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데요 내 짐승 그런데 이 땅에 이 땅에 이 땅에 내 짐승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 생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마귀는 하나님의 그 앞에 보좌 앞에 마귀가 그때 옛날에 있었습니다 있다가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다가 쫓겨났죠 그래서 천목의 그 모습을 꼭 흉내내는 거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도 내 생물이 있고 또 사탄은 용은 이 땅에 또 내 생물을 보내는 거에요 내 짐승을 보내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비순한 점을 많이 흉내내고 있어요 사탄은 이렇게 모방하고 있어요 자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짐승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 짐승은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였다 7장 4절에 7장 5절에서는 몸 한편을 들었고 새의 갈비뼈를 입에 문 곰이었더라 그리고 세 번째 짐승은 네 개의 머리를 가진 표범이었는데 날개가 또 네 개였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짐승은 매우 무섭고 놀랍고 강한 짐승인데 쇠로 된 이빨이 있어서 뭐든지 이렇게 부서뜨리고 발로 밟고 이렇게 하는 아주 강한 짐승인데 열 뿔이 있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바다에서 올라온다 할 때 이 바다가 뭔가 구약에 바다에 대한 이제 개념을 영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요 바다 이사야 17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 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을 때 큰 물이 몰려오는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다 많은 민족이요 막 소동하는데 바다 파도 치는 소리 같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민족을 바다로 비유하고 있죠 열방이 충돌했다고 그랬는데 큰 물이 몰려와서 충돌하는 것 같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열방 많은 민족을 바다 큰 물로 성경에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8장 7절에도 보면 내가 형룡하고 창의란 큰 하수 이 큰 강물은 뭐냐면 아스루왕이라고 해요 아스루왕이 큰 강물처럼 너희를 덮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 바다는 많은 사람들 나라 민족 이런 걸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게시록 1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러 오라 많은 물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오이리라 자 많은 물리에 앉은 큰 음녀 이 많은 물리가 뭐냐 하면 사람이에요 17장 15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원들입니다 그래서 이 게시록이나 이 예언서에서 물이나 바다 그러면 아 많은 민족 세계 여러 민족을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사자 같은 것이 올라왔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많은 민족들이 있는 중에 한 민족이 갑자기 부상을 한 거예요 부상했는데 사자 같은 용맹성을 갖고 막 그 주변을 전복해 나가는 그런 사자 나라가 있었다 그런 뜻이죠 이런 사자의 모습이 바다에서 쫙 올라왔습니다 또 이런 이제 곰의 모습이 또 바다에서 곰 같은 것이 올라왔어요 또 머리 넷달린 표범 그리고 날개가 넷달린 표범 같은 것이 바다에서 올라왔어요 또 이름을 뭐라고 붙일 수가 없는 나이든 크고 무섭고 막 철 이빨을 가진 동물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용의 모습이다 그렇게 보는데 이 내 짐승이 올라왔다 이 내 짐승이 뭡니까 이 다니엘이 굉장히 이 환상을 보면서 궁금했잖아요 그 환상을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천사가 설명을 해 주죠 다니엘에서 2장과 7장과 8장이 이제 인류 역사에 대한 그런 예언을 잘 이제 풀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2장에 보면 신상 얘기가 나와요 신상 머리는 금이더라 너브간네설랑이 꿈을 꿨는데 신상을 봤는데 그게 뭔지 몰라서 아침에 막 번민하다가 다니엘이 결국 해석해 주죠 그래서 황금머리는 뭐냐면 바벨론 나라입니다 또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은 메대와 바사입니다 또 노수로 된 배와 녹적다리는 그리스를 말해 주는 거죠 녹적다리는 지금 금의 나라에서 예언을 하는 거니까 지금 이제 금 바벨론 시대까지는 현재 현재 은의 나라는 아직 미래입니다 아직 안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뭐 메대와 바사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런 나라가 있다 대와 녹적다리가 노수로 된 그런 나라가 올라옵니다 그게 이제 그리스였죠 그 다음에 새로 된 종아리 그것은 로마죠 그래서 꿈을 통해서 그 제국의 흥망성세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와 흙이 뒤섞인 발이 나오는데 그건 열발바락 시대에 그리고 갑자기 뜨인 돌이 나타나서 신상을 탁 치니까 신상이 산산조각이 나와서 사라졌습니다 뜨인 돌은 예수국시도의 왕국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이 황금의 머리를 가진 나라 이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단일서 7장 4절에 보면 우리 같이 요번 읽어볼까요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꼽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바다에서 올라오는 사자인데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습니다 이 신상과 짐승을 같이 비교해 놓고 보면요 첫 번째 금머리 황금으로 된 머리 바다에서 올라온 사자 이것은 무슨 나라냐 하면 바벨론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날개가 뽑혔고 땅에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 누보간네설 왕이 교만해져서 나중에 7년 동안 미쳐서 짐승처럼 찬스를 먹고 이렇게 덜해서 방황하다가 이제 회개 후에 새로운 마음을 받았죠 사람의 마음을 받고 왕권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것을 예언해 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 바벨론 역사를 보면 이 사자와 같이 운명한데 이게 오래 별로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아주 강한 나라 이런 나라였고 나중에 결국 세태되었다 근데 이 바벨론에 실제로 가면 이렇게 바벨론의 성벽이나 뭐 이런 데 보면 사자를 많이 이렇게 새겨놨대요 스스로도 자기들이 사자의 나라는 것을 자기들 스스로 증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벨론 경토인데요 누보간네설 이슬세 때 바벨론이 일족 끝에 이란 서편에서부터 해가지고 이라크, 시리아, 터키 남부,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북쪽 요르단 이집트까지 아주 큰 제국을 이제 건설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국이 어느 나라에게 이제 먹히게 되냐 하면 곰의 나라에게 먹히게 되죠 단일 7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짐승 고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는 새 갈비떼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러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자 이 곰과 같은 짐승 이빨 사이에 새 갈비떼를 물고 있는 이 짐승 자 이것은 이제 은혜나라 가슴과 팔 자 이제 메대와 바사라고 우리는 보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메대와 바사는 한번 정하면 왕이 한번 정하면 왕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곰처럼 한번 정하면 딱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곰과 같은 고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곰과 같은 나라 한쪽을 들었어요 이 나라는 둘로 구성되어 있어요 메대라는 나라하고 바사라는 두 나라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요즘 말하면 우리 미국처럼 이렇게 연방제 비슷하게 이렇게 묶여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메대가 더 약했는데 메대가 주도권을 지고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는 바사의 곰에서 메대를 흡수해 가지고 더 커졌어요 그래서 한쪽이 들렸어요 그래서 이제 균형이 안 맞게 한 나라는 강하고 한 나라는 약하고 그러니까 몸이 한쪽이 들린 그런 모습이고 이스라엘 세 갈비 때 이것은 세 나라를 집어 삼켰다는 거죠 리디아라는 나라 바벨론 그 다음에 이집트 세 나라를 집어 삼키고요 많은 고기를 먹으라 그래서 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와의 그리스 알렉산더와의 전투에서 이제 패배해서 이 메대와 바사는 역사에 사라졌는데 그 땅은 이렇게 바벨론보다 더 넓으네요 완전히 이제 페르시아 이란 전역하고 터키 전역하고 그 다음에 이집트 전체하고 이렇게 다 이제 차지를 했죠 그 다음에 거기에 바벨론과 이집트와 그 터키 쪽에 있는 리디아 왕국 세 왕국을 정복해서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역사를 이제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범 표범의 나라가 등장하는데 단일서 7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 적 다른 짐승 그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자 이 표범 같은 것이 올라왔어요 머리가 넷이예요 날개가 넷이예요 자 표범은 뭐냐면 빠르다 이런 말이에요 빠르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노세 나라인데 배와 넓적다리까지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표범은 바르고 그 다음에 날개가 네 개가 있는 거 보면 바벨론이 날개가 두 개였는데 이거는 더 빨라요 정말 그렇게 빠른가 엄청 빠른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알렉산더 대왕이요 그 왕이 됐는데 몇 살 때 왕이 되냐 하면은 스무살 때 왕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기병 3만 5천명을 이끌고 군자금은 70달란트였대요 그리고 군량에도 한 달치만 딱 가지고 정벌전쟁이 남은 겁니다 그렇게 나가서 이집트를 정벌하고 바세를 정벌하고 소아시아 인도까지 점령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정복할 땅이 더 없다 그러면서 막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구나 그러니까 세계를 뭐 그 11년 만에 어마어마한 땅을 점령했을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우리 그리스가 그리고는 31살에 그만 죽게 됩니다 31살에 죽으면서 이제 나라가 어떻게 되냐면 그 많이 정복해 놓은 그 넓은 땅이 내 장군에 의해서 훈환이 됩니다 그래서 머리가 넷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장군의 이름을 따서 내 나라가 생기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로마 제국에 또 이제 흡수가 되죠 자 보니까 이렇게 뭐 또 더 커졌습니다 나라가 그 메디에 박사보다 더 커졌죠 평범의 나라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나라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이름은 성경에서 안 밝혔어요 근데 용의 나라 자 단일 7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었다 자 이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한 짐승이었대요 이제 이 철로 된 두 종아리인데 모든 나라가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서 부서뜨린다 철이 가장 강하죠 금이 비싸긴 하지만 철보다는 약해요 금은 좀 부드럽잖아요 물러물러하고 철이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제일 강합니다 무엇보다 더 강하죠 그래서 이 강한 철이 그 이빨을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막 발로 밟고 해서 주변 나라를 초토화시키는 정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넷째 이름은 그냥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이 짐승을 볼 때 마음이 굉장히 번민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나라는 로마인데요 로마가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라는 것도 없죠 사도들을 그냥 다 죽여요 그리고 교회를 300년 이상 박혈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다니엘이 그걸 보고 꿈에 번민을 했겠습니까 그게 다니엘 7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하느라 그 환상을 보고 막 근심이 되고 막 번민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물은 거예요 16절에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음에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큰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그리고 네 나라입니다 23절에 가면 넷째 짐승은 그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런 거 보면 그 짐승은 왕이고 그 짐승은 또 그 나라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발이 있는데 철과 진흙이 반반 섞인 이런 이제 나라가 나오죠 그런데 거기는 이제 열 왕 열 왕이 나오는 거예요 열나라 그 열반가락 시대 열불 시대 이제 그렇게 말하면 이것이 이제 다니엘이 본 이제 환상이에요 그 금신상의 환상 내 짐승의 환상 이 환상이 이제 인류 역사를 쫙 보여주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이 게시록에서 바로 이 환상이 다시 등장합니다 다시 등장하는데 다니엘서에서는 사자, 곰, 표범 그리고 놀라운 짐승 이렇게 등장했는데 게시록에서는 이것이 하나로 등장을 해요 하나로 등장을 하는데 그 본 순서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표범을 보고 곰을 보고 그 다음에 사자를 보고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래서 뭐 이것은 다니엘 기록을 갖다가 뭐 다시 옮겨 쓰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제 그때는 앞에서 쭉 보고 이제 하는 거고요 이제 역사가 뒤로 흘러가가지고 뒤에서 이제 가까운 쪽으로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나중에 생긴 나라는 표범 그 다음에 곰 그 다음에 사자 이렇게 거슬러 가면서 이제는 역사의 뒷면에서 이렇게 지금 보면 그때는 역사의 그 앞을 쭉 봤던 거고요 이제 역사의 과거 장면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것이 하나로 등장해요 하나로 그런데 그 하나로 등장하는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11절에 가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성경에 나와있어요 리워야단이에요 레비야탄 그 히브리 말로 레위야탄 우리는 리워야단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다 괴물이고 용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2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하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렌버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보라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라 즉 바다에 있는 용 그 바다에 있는 용이 리워야단이에요 그 리워야단은 꼬불꼬불한 뱀이고 날렌뱀이에요 10편 74편 4절에 가면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망자들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그런데 머리를 부순다고 그러니까 창세기가 기억났죠 창세기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 너는 그냥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하시고 즉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한다 이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신다 그러죠 부순다 창세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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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시로까지 하나님 말씀 도공으로 제가 유익하여 여기에 일관이 하나님의 지점이 희한 하나님의 짐승은 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하이아 하이아 또는 베헤마 베헤마는 집에서 기르는 가축을 주로 말하고요 들짐승은 주로 하이아라고 부르는데 정통 히브리인이 번역한 성경에는 보니까 하이아라고 되어있다 주의시오소드학수 과연에는 하이아라고 했더라고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오늘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살펴보면 이 짐승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하는 저 그리스도 세력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비팍하고 그래서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로잡아갔죠 나를 망하게 하고 메데, 바사, 그리스, 로마 로마가 얼마나 박해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무시무시한 짐승인 거예요 로마의 황제들 열발가락과 열불은 뭐냐 그러면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로마의 열 황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유럽연합이 열 개국이 앞으로 뭉칠 거다 이렇게 말하고 또 안식교 같은 데서는요 교황이라고 그래요 교황이 적극 시도라고 그러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것을 보면서 우리 시대를 봐야 되잖아요 과거에 로마까지 그걸 보고 우리는 역사를 공부하려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 시대를 봐야 되는데 그럼 우리 시대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지금 이 코로나 코로나가 시간표입니다 싸인이에요 새로운 시대의 싸인이에요 이거는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싸인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도 이것을 싸인이라고 그럽니다 무슨 싸인이라고 그럽니까 뉴노몰의 싸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코로나가 이제 지나가면 다시는 이전과 같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즉 언택트 시대가 온다 옛날에는 문을 이렇게 손으로 밀고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거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묻을 수 있다 그래서 가면 그냥 문이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언택트 컨택하지 않고 접촉하지 않고 문이 열려야 돼요 사람들 만나서 나는 박스도 하고 허그도 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마스크 끼고요 저쪽에 사람 오면 피해서 가고 그러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시대 옛날에는 모여가지고 학생들이 그냥 한 반에 몇 십 명씩 모여가지고 수업했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 집에서 수업하고 이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비즈니스도 이제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배달하고 이런 시대 뉴노멀 시대가 온다 즉 이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대의 싸인표라는 거예요 시대의 표적이다 그럼 뭐에 대한 표적일까 이 뉴노멀이 도대체 뭘까 이 뉴노멀은 앞으로 신세계 질서로 가는 이정표라는 거예요 뉴 월드 오더 이제 뭔가 앞으로 이제 세계 질서가 재편이 되는데요 그 세계 질서가 재편될 때 가장 합당하고 사람들을 설득하기 좋은 것이 뭐냐면 방역이에요 방역 방역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그 백신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어떻게 아느냐 언제 기록을 이렇게 컴퓨터를 두둑여서 열어봐야 되느냐 아예 그 기록을 신분증처럼 몸에 지니고 다여라 그게 아이디 2020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디 2020이 생기면 아이들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이제 누가 어디서 뭘 했는지 물건을 뭘 샀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어디에 얼마 동안 갔다 왔는지 다 파괴되잖아요 그래서 국민을 국가를 통제하는 통제력이 강화되는 거예요 나라가 그러면 이제 전체주의 나라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 나라는 그래서 이 전체주의 나라는 무엇에 의해서 이제 운영이 되냐면 AI 인공지능과 5G 앞으로는 뭐 6G도 나오겠지만 지금 5G 이제 상용화 초기 단계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5G가 통신수단이 되고 AI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보를 분석하고 이런 시대로 이제 감단하는 거예요 그럼 경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지폐가 점점 사라질 거예요 이제 암호화폐 이제 암호화폐는 어떻게 하냐 암호화폐는 은행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그냥 컴퓨터로 돈 보내고 받고 우리가 카톡 주고받듯이 그냥 카톡으로 돈 보내고 카톡으로 돈 받고 이런 시대가 된다 그러면 은행이 없어져요 그럼 국가에서는 뭐예요 우리 카톡이 뭐 미국에 있으나 한국에 있으나 그냥 그냥 똑같잖아요 미국에서 미국 안에 카톡 보내는 거나 한국에서 미국으로 카톡 보내는 거나 똑같아요 국경이 없어요 그게는 그러니까 경제에 돈에 대한 국경 개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뭐 한국의 원화 뭐 일본의 N화 뭐 또 미국의 달러 이런 개념이 없어져 버리고 암호화폐 하나로 그냥 싹 통일돼 버리는 거예요 경제가 통합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한나라처럼 돼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FTA 많이 해가지고 뭐 경제의 영토를 넓히자 뭐 이제는 경제적으로 뭐 우리 대한민국도 FTA 많이 해가지고 세계 뭐 메디다 뭐 이렇게 하는데 땅은 좁아도 경제는 넓다고 그러는데 이제는 세계 경제가 당연히 하나만 될 거야 암호화폐로 이 암호화폐가 등장하면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종교는 어떻게 되냐 종교도 통합이 되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리즘하고 다원지회 해가지고 종교도 통합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짐승이 자 미국에 이제 지금 소프트웨어 디커플링이라고 그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하고 위채설 미국에서 퇴출하겠다 8월 6일날 서명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아 미국이 너무 100%를 버린다 왜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니까 우리 기업에 대해서 그렇게 박해하지 마라 왜 미국이 뭐 자유질서 얘기하면서 우리 기업을 그렇게 하냐 그런데 사실은요 중국은 그런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중국은 외국 IT 기업이요 중국에 와서 활동을 아예 못하게 했어요 구글이 중국에 발 못 붙였잖아요 페이스북 중국에 못 들어갑니다 트위터 중국에서 못 씁니다 유튜브도 중국에서 못 합니다 미국의 모든 IT 기업들이 중국에 와서 비즈니스 못하게 다 막고 뭐 시작하면 다 내쫓고 우리 한국도 옛날에 사드 문제 가지고 롯데를 그냥 아예 문 닫아버리게 만들고 다 내쫓아버리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 나라의 횡포를 틀어막고는 횡포를 무리고 외국 기업 막 내쫓고 이렇게 해 놓고 이제 미국이 그거 퇴출한다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고 막 지금 항의하잖아요 그러면 그 역사를 조금만 아는 사람은 야 중국은 정말 너무 뻔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외국 기업이 다 못 들어오게 해 놓고 유튜브 못 들어오게 해 놓고 자국 기업 틱톡을 육성한 거예요 그리고 위챗을 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틱톡하고 위챗이 들어와서 지금 틱톡 쓰는 사람이 미국 사람만 1억 명이라고 해요 한 3억 얼마이죠 미국 사람 3분의 1이 지금 틱톡을 줍니다 뭐 저도 틱톡 쓰라고 막 계속 틱톡 얼마나 선전하는지 몰라요 저는 틱톡 가입 안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8월 6일 날 틱톡하고 위챗을 퇴출하겠다 이렇게 이제 행정명령한 거예요 당장 나가라 그러지 않고 45일간의 유예기한을 줬어요 그 중간에 45일 날에 이걸 팔고 나가든지 아니면 그냥 철수하든지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한 거죠 중국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중국에는 2017년도에 국가정보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그 국가정보법의 조항 중에 이런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 사람 조직 어떤 기관도 중국의 정보당국의 정보수집활동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정보법이 아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중국인은 정보활동에 협력해야 돼요 그리고 이 중공정보당국은 기업 내에 어떤 제한구역도 출입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는 뭐 못들어옵니다가 없어요 무조건 무사통과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개인기록은 누구든지 다 조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개인과 기업의 통신장비를 압수할 수도 있어요 이게 정보법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갔는데 여기 컴퓨터가 이게 좀 수상해 나 이거 들고 갈 거야 그 앞서에서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분석하는 거예요 그 사람 여기 뭐 기업의 회장이 있어요 기업 회장 스마트폰 내놓으셔 그거 뺏어가는 거예요 영장에 오고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범위니까 아 영장이 무슨 필요가 있으냐 그날은 뭐 그런 거 필요 없죠 범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해외에 나가 있는 중국의 인민과 기업은 뭐냐 정부 정보요원합니다 좀 쉽게 말하면 그냥 사는 스파이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보를 모으는데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모으지만은 뭘 뭐냐면 위챗이나 틱톡으로 정보를 많이 모아요 그러니까 막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 위챗은 카톡이에요 카톡 우리나라는 카톡 쓰지만 중국사람은 위챗어요 우리는 유튜브 쓰지만은 중국사람은 틱톡 쓴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카톡으로 막 정보를 주고받고 주고받고 은행에 돈 얼마 보냈어 어디서 받나 이런 거 다 얘기하면 그걸 전부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를요 저는 있는데도 다 끌어 모아요 옛날에는요 이렇게 스파이가 가가지고 어디 침투해가지고 그 정보만 딱 배우죠 이제는요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게 다 정보입니다 모든 게 그게 무슨 정보가 되겠냐 그런데 그게요 다 긁어 모으면 그게 빅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군사정보도 들어있고 산업정보도 들어있고 의학정보 과학정보 비즈니스정보 개인정보 전부 개인의 은행정보 개인의 건강기록정보 이런 걸 전부 모아가지고 중국사업으로 전부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냐 이런 게 빅데이터잖아요 빅데이터 그러면 이 사람이 빚이 얼마가 있고 이 사람은 소비 패턴은 어떻고 이 사람은 여행을 어디로 다니고 생활수준은 어느 정도 되고 이게 다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은행에 빚이 지금 얼마 있다 이런 걸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AI 가지고 이걸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가지고 사람을 매수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은행에 빚이 많아 지금 그러면 돈을 딱 주고 그 사람을 딱 살 수가 있죠 이런 인제에 대해 중국이 지금 써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DJI라고 해서 드론 중국 드론 회사인데 이게 미국 드론 시장의 79%를 잔는데 80%죠 그러니까 뭐 열대 중에 여덟째가 중국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중국이 강한 게 안면 인식 기술 이 AI가 강한데 여기서 파악한 정보를 정부 중국 속으로 다 모아놓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5년도에 연방정부 정부 공무원을 포함한 2150만 명 2200만 명의 개인 신상 자료를 중국에서 해킹이 왔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바마 정부 당시입니다 이때 지금 중국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미국의 개인정보도 훔쳐가고 여러 가지 지금 그렇게 해서 그걸 도대체 어디다 쓰냐 우리 은행정보 가지고 우리 건강기록 가지고 가서 뭐에 쓰냐 그런데 그걸 전부 모아놓고 뭐로 분석하냐면 인공지능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걸 하면 어마어마한 의미 있는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중국이 이렇게 커가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안되겠다 이제는 이거를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대충시키고 지금 디커플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림은 뭐냐면 이게 중국의 신용평가 시스템이에요 우리 미국하고 지금 비슷하죠 그런데 미국 크레딧카드 스코어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는 어떻게 다르냐 이게 이제 사이버 독재라 그러는데 중국의 소셜 크레딧 시스템은요 고득점자에게는 혜택을 줘요 정기로도 판매해 주고 대출도 우선해 주고 이자도 싸고 학교 갈 때도 혜택 주고 그 다음에 점수가 낮은 사람은 어떤 분이익을 주는데요 어떤 사람이 점수가 깎이냐 하면 교통법규를 일반했다 심지어는 금년구역에서 흡연을 했다 또 왜 거기 가서는 안 되는데 어색하고 어색하고 다녔다 과수업했다 이런 것도 점수에 다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900만 명이요 비행기를 못 타게 만들어 놨어요 900만 명은 비행기를 타면 안 돼요 딱 컴퓨터로 이렇게 딱 하면 항공회사에서 당신은 탑승 금지인데요 비행기를 못 하는 거예요 300만 명은요 비즈니스 클래스를 못 타요 신용불량자가 되면 어떻게 됐냐 중국의 고속철도 있잖아요 고속철도를 못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버스를 타든지 걸어가든지 하여튼 너 넓은 중국이야 하여튼 고속철도를 못 하게 하는 거예요 취업을 못 하게 하고요 돈은 안 넣어서요 사리밖에 못 가게 해요 벌써 이런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짐승의 나라의 생활상을 지금 벌써 중국에서 실현해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미래의 건 아니고 지금 지금 벌써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가 미국에 살고 한국도 지금 중국의 영향력 영향권에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중국산에 많이 들어갔고 그래서 이 그림은 뭐냐면 이제 테랑 시스템인데 이 안경이 이 여자 경찰이 쓰고 있는 안경이 바로 이제 테랑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는 안경인데요 이 테랑은 천망 우리말로 천망 하늘의 그물 스카이넷이라고 하는데 2004년도에 시작할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선전했냐면 정확도가 99.8% 즉 사람의 얼굴을 읽어내는데요 100% 읽어낸다 그 소리예요 0.2%만 실수가 에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2년 만에 이거 실시하고 2년 만에 범죄자는 2천만 명을 체포했대요 그리고 이제는 다닐 수가 없어요 중국에는 얼굴이 CCTV에 딱 찍히면 바로 잡혀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2천만 대의 카메라에서 6억 3천만 개의 카메라를 중국 전력에 깔아가지고 감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인식을 해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도 카메라가 있고요 공항에도 가면은 이 카메라가 있어서 그 얼굴하고 여권하고 요즘도 전자여권이잖아요 그냥 본인인가 아닌가 그냥 체크가 되고 이 사람이 공항에 왔구나 그럼 이 사람이 어디로 가려고 하고 있지 그게 다 파악이 정부 당국에 다 파악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아파트 엘리베이터도 이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어디 가도 거기서도 잡힐 수 있어요 집에서는 안 잡히다 집에 숨어있어도 잡히는 겁니다 이런 통제 시스템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입니다 이게 짐승전구 세계단일전구 뉴 월드 오더의 시대예요 그 짐승이 지금 성격에서 나타난다 지금 그런 말씀이고 지금 그게 언제 나타나 지금 중국에서 되고 있어요 지금 이게 그럼 이게 뭐 보급이 그 다음에 옆으로 되는 건 이제는 보급되는 거는 그냥 이제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중국에서 그 정도로 지금 개발되어 있어요 요즘 이제 오늘 기사를 보니까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마스크를 끼고 다니니까 태낭 시스템이 그 눈만 보고 사람을 잡아내질 못하잖아요 그런데요 그 마스크 낀 채로 그 사람을 알아내는 파악해내는 그 기술이 또 개발이 됐대요 마스크를 껴도 이제 누군지 안 보여지 이런 무서운 시스템이 다 되고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제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짐승의 전구에 반대한다 그리고 짐승의 전구가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성님은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호텔도 못 가고 이제는 뭐 고속철도도 못 타고 비행기도 못 타고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제는 모이지도 마라 우리 캘리포니아 모이지도 마라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언제까지 그거 아무도 몰라요 오늘 연말까지 갈지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모이지 말라 교회 모이지 말라 그럼 어떻게 예배될 그건 너들이 알아서 하고 온라인으로 하든가 말든가 우리는 그거 신경 안 써 그래서 우리가 못 모이게 하니까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되는데 우리 많은 사람이 절반 정도의 크리스찬들은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반도 예배를 제대로 뭐 정기적으로 드리는 게 아닌 거예요 뭐 이번 주에는 드렸는데 또 이번 주에는 뭐 늦지 않자고 또 뭐 어떻게 하고 딴 일을 하다가 뭐 그런 예배 시간 놓치고 누가 이렇게 점검해 주는 사람도 없고 동료해 주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됐단 말이죠 이게 주님의 재단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잖아요 이것이 보여야 돼요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가는 줄 모른다 이거 얼마나 큰 병입니까 지금 교회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데 그게 안 보여 안 보여 그게 지금 문제잖아요 우리 재단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교회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어요 이 무너진 재단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어요 이 무너진 재단에서의 끝까지 남아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알고기예요 그 사람들이 직접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전에 많이 모였을 때 얼마나 많이 나왔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예배를 끝까지 목숨 걸고 순교자적 신앙을 가지고 지키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살아난 신앙이에요 주님이 그런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무너진 재단을요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일으켜야 되는데 그러면 가정을 교회로 만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없지만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가정에서 유튜브도 있고 전화도 있고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줌으로도 할 수 있고 예배를 가정에서 이제 가정교회를 활성화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는 아 교회 학교가 없는데 교회 학교를 보낼 수도 없는데 중일 학교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 쉐마 유대인들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쫓기면서 모여서 예배도 만들어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속 전세했기 때문에 1948년대에 독립을 했잖아요 2500년도 더 걸렸어요 바벨론 포로 이후로부터 그런데 나라가 생겼어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섭리라고 하지만 사람 편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쉐마 정신이 있었던 거예요 안식이를 지켰던 거예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거예요 그리고 희불이 말을 썼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국하고 지금 이세들이 한국말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세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 신앙이 부모 세대의 신앙이 이세들에게 전세되기 위해서는 쉐마 교육을 해야 돼요 쉐마 그 쉐마가 도대체 뭐냐 우리가 그걸 지금 연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쉐마 신앙을 전세하고요 그럼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가지고 할 수가 없는데 스테이 카렉티드 우리가 전화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전화 기도회 하고요 우리가 줌으로 컨퍼런스 하고요 또 우리가 유튜브로 예배드리고요 이 온라인으로 계속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서로 연결해서 서로 전화로 물어보고 독려하고 우리가 공동체를 그렇게 유지해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다시 모일 수 있고 교회가 그대로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데 만약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몇 달 있으면 괜찮을 것이지 이게 아니라 무너진 재단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신앙을 유지해 봐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안이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거기에 훈신한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점 세상이 짐승들로 인해서 악한 형의 방해로 인해서 세상이 혼탁해지고 어지러워지고 악해져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럴 때에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큰 사인이 나와서 이제는 더 이상 교회도 이제 마음 놓고 예전처럼 모일 수가 없는 온라인으로 가정교회로 치하로 들어가는 그와 같은 기로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무너져가는 이 재단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을 교회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을 세마로 교육하여서 신앙을 전수해 나갈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과 연결되고 서로 성도들과 성도들이 연결되는 은청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회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